자 여러분 대한민국 월드컵 16강 진출 기원 볼링공으로 헤딩하기 그 마지막 16번째 정태호씨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단한 볼링공을 정태호씨가 헤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씨 준비됐습니까? 네 준비됐습니다 고! 정태호 성공! 성공 축하드립니다 아저씨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한 번 만져봐도 돼요? 네 만져보세요 우와 대단하다 티내 좀 티내 그나저나 오늘이 우리 도연이 유학 가는 날인데 오빠 도연아 안 가면 안 돼? 나도 가기 싫어 오빠 오빠 나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? 걱정하지마 오빤 잘 지낼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어? 정말 실망이다 우리 헤어져 뭐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미치겠네 어떡하지 시간 들을 수도 없고 이거 시간을 돌리고 싶나 누구세요? 난 네 자아 속에 있는 또 다른 너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나야 이래도 못 믿겠나? 어? 자 이래도 못 믿겠나? 어? 이래도 못 믿겠나? 어? 자 이래도 못 믿겠나? 아 나 맞구나 시간을 돌리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게 시간? 여러분 월드컵 16강 진출 기원 볼링공으로 헤딩하기 정태호씨 15번째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도전! 고! 성공! 성공! 바로 16번째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호씨 준비되셨습니까? 도전! 성공! 아저씨 만져와도 돼요? 예 아저씨 예? 혼났는데요? 거기요? 윗장구 아 윗장구 아 윗장구 앞장구 어 잠깐만 어? 정말 시간이 되돌아왔네? 오빠 어? 도연아 안가면 안돼? 나도 가기 싫어 오빠 오빠 나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?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잘 지내니? 매일 너한테 전화할 거고 매일 너한테 편지 쓸 거고 매일 네 생각만 하면서 네 생각으로만 살 거야 오빤 그렇게 널 기다릴 거야 스토커야? 내가 부담돼서 어떻게 공부를 해? 정말 실망이다 우리 헤어져 아 진짜 아니 여자 속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진짜 아 아 대자 왜 그러는 건데 아직도 그 일을 모르겠나 뭔데? 넌 못생겼어 그럼 너는 시간을 돌려 보십나 여러분 월드컵 16강 원하시죠? 네 네 이제 정태호씨께서 14번째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도전 고 성공 성공 바로 15번째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도전 도전 성공 성공 마지막 16번째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씨 준비되셨습니까? 도전 도전 정태호씨 정태호씨 갑니다 고 정태호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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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당당 코리아 그렇죠 16번 정정당당하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도전 도전 고 성공 정태호씨 16번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저씨 만져봐도 돼요? 반주면 중요합니다 오빠 어 도연아 너 유학 안가면 안되겠니? 나도 가기 싫어 그래? 오빠 풀어 그래 오빠 나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? 아 그 그럼 잘 지내야지 아 그렇다고 오빠가 뭐 되게 뭐 잘 지낸다거나 그러진 않고 왜냐면 네 생각은 좀 해야하니까 아 그렇다고 뭐 너한테 부담 주거나 그런건 없어 그냥 어 그냥 뭐 어느정도 적정선을 뭐 지켜가면서 어 너한테 그렇게 널 기다릴거야 알았어 오빠 나 이제 가봐야겠다 잘가 도연아 갈게 오빠 오빠 도연아 오빠 도연아 왜 끝까지 손 안 흔들어? 정말 실망이다 우리 헤어져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시간을 아이씨 월드컵 월드컵 16강 진출 기원 볼링공으로 헤딩하기 도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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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연씨 월드컵 16강이 장난입니까?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이런거 쓰고 헤딩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벗고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태욱씨께서 열 여섯 저기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대한민국 월드컵 16강을 원하지 않는 겁니까? 아니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태욱씨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대한민국 이래도 안하시겠습니까? 분위기 왜 이끌었어요 그렇죠 이제 정태욱씨께서 열여섯번째 중 첫번째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성공 정태욱씨 아저씨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가 왜 아니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돌리고 싶나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